갈게요 안녕하세요 도키에요! 오늘은 연어장 덮밥과 간장 주먹밥에 연어를 올렸습니다 생연어, 숙성연어 이렇게 가져왔어요 백김치, 초생강, 락교, 미역국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콜라 진짜 맛있어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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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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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볼게요 고소한 고춧가루 쫄깃쫄깃 골고루 갈게요 새콜덩 욕증섞탑 가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정말 정말, eje萌 Feuer! 제가ık 한 입에 면을 먹으려구요. 참치, 엇, 엇, 엇.. 너무 extension.. 그치, 그치, 이게 엇, 엇.. ека,레,레.. 아, 엇 dif, 아, 아.. 하... 핫도그 마지막 연어들이예요 밥이 조금 남았으니, 미역국에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들고 먹을게요 다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. 안녕